월드 오토리스 최강덕 주임 안녕하세요. 월드 오토리스 최강덕 주임입니다. 국내 소형 SUV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기아 셀토스 장기렌트 월 납입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셀토스는 가솔린 모델과 디젤 모델이 있는데요. 가솔린에서 가장 낮은 등급의 차량가는 1,934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셀토스 가솔린 4WD 그래비티로 견적을 내볼 건데요. 이 등급은 차량가 2,705만원입니다. 이번 견적에서 보험은 만 26세 이상, 대몰 1억, 자손 1억에 부상시 1,500, 차량 손해면책금 50만원으로 해두었습니다. 견적 기준은 렌트기간 60개월, 약정주행거리 2만km, 잔존가치 43%로 잡고 보증금 30%의 경우와 선납금 30%의 경우로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 30%의 경우는 월납입금이 42만 천원이 나오네요. 선납금 30%의 경우는 월납입금이 30만 750원이 나오네요. 원하시는 차량에 맞춤 견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월드오토에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월 업데이트되는 차량 프로모션이 궁금하신 분들은 월드오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